안녕하세요. 아역배우 양하열입니다. 영화 문에서 문혜유정을 맡은 배우 이수정입니다. 영화 헤어리걸에서 현철을 연기한 배우 길도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헤어리걸에서 선정을 연기한 한기호. 한국영화아카데미 38기 졸업영화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졸업영화제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 흑이를 걷고 뛰는 장면을 촬영할 때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분장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도 분장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설레는 마음 치유와 극복입니다. 설모르 파티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한국영화아카데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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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데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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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